감정꽃이 붙어가 꼭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 갈기다. 강인경씨? 오빠가 한참 찾았잖아. 어디 있었어? 선생님. 민호 선배! 제가 사민호씨 여자친구거든요. 여자친구로... 아 그때! 내 뺐던! 나를 뺀고니범으로 알았단 말입니까? 이제는 아닌 줄 알겠네요. 이곳에 주문하게 시작한다. 얘기하러 주셨나요? 너무 많이 하러서 시작한다. 그는 잠시의 길이 집중으로 가는걸음으로 존재해. 즉, 천천히 지켜주신 모든 걸.